저도 조회수에 대한 열망이나 구독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 영상들 그런 것들도 좀 올리고 싶고 저도 또 상대나라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리고 싶어요. 그런 유혹 저는 왜 없겠어요? 근데 해산은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그닥TV입니다. 저작권이란 무엇일까요? 저작권이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 즉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법적 권리입니다.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를 올리더라도 영상을 촬영하고 필요하다면 음성 녹음도 해야 하고 추가로 필요한 작업들을 찾는 작업도 해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컴퓨터나 휴대폰으로 편집 작업도 해야 하고 그렇게 완성하기까지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만든 내 영상을 만약에 다른 사람이 본인이 한 것처럼 모의를 뺏겨간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그걸 만든 사람의 노력과 시간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엄청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 모두 알고 계시죠? 저작권은 창작물을 만든 사람의 노력과 가치를 인정하고 만든 사람, 즉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작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아예 내용을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고 어딘가에서 들어서 조금은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조금 듣긴 들었는데 카드가 에빠져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 모든 걸 다 알아요. 모든 걸 다 아는데 에이 나는 괜찮겠지? 라고 하시는 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끔 아예 위반행위를 절대 안 하시는 분 이렇게 나뉘는데 저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크리에이터로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저작권에 대해 공부한 부분을 여러분한테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저작권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따라와 특히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분들 더 열심히 따라와 영상 마지막까지 알찬 정보들로 구성했으니까 넘겨듣게 하지 마시고 끝까지 따라와 꼭 따라오세요 저작권은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나뉘게 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리로 양도가 불가능하고 인격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이 저작인격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재산처럼 사용할 권리를 말하고 복제권, 전시권, 배포권이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상속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되지 않지만 저작재산권은 상속 및 양도가 가능하며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저작재산권의 기간은 저작자의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미키마우스의 저작권 시유를 늘리기 위해서였답니다. 이렇듯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저작물에는 미키마우스 같은 캐릭터뿐만 아니라 소설, 시, 논문, 강연, 각본, 음악, 연극, 모형,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진, 영상, 도형, 컴퓨터 프로그램, 작곡, 영화, 춤, 그림, 지도 등이 포함됩니다. 저작물에는 누리작 매체뿐만 아니고 디지털화된 형태 역시 해당이 됩니다. 문자 형태의 저작물뿐만 아니라 컴퓨터로 작성한 건축 설계 도면, mp3와 같은 음악 저작물, dvd 영화나 비디오 같은 영상 저작물, 소프트웨어와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그 밖에 디지털화된 미슈비나 사진 저작물 등이 모두 디지털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한 가지 이유로 프레젠테이션 자료 등을 만들기 위해서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사용하는 폰트 파일 또한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무료로 배포되고 있는 폰트라도 폰트의 이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의 개념은 확실히 알아야 나중에 후회가 안 생깁니다. 저작권은 특허를 받아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어디다가 업로드해야 생기는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순간 생긴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즉, 내가 무슨 그림을 그린다, 시를 쓴다, 명상을 만든다, 노래를 작곡 작사한다, 폰트를 만든다, 이런 행동 순간순간이 모두 나에게 저작권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생긴 저작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의 분쟁은 법으로 할 일이지만 저작권이란 개념 자체는 일단 이렇게 생긴다라고 알고 있는 거와 모르고 있는 거는 천지차이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원고지에 썼던 시나 수피를 누가 퍼가가지고 똑같이 블로그나 인스타, 카페, 유튜브 등등에 올렸어요. 근데 그게 조회수가 엄청났어요. 그 사람은 돈을 엄청 걸겠죠? 그럼 저희는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내 저작권인데? 내가 그 글들을 쓰는 순간 나한테 저작권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이 저작권자라는 걸 증명만 할 수 있으면 내 걸 불편한 사용자에게 소송을 벌어가지고 당연히 내 저작권에 대한 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다니다 보면 출처를 남기면 써도 된다? 이런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건 옛날 게시판 시대 때 허나 싶은 출처를 남겨주세요 이런 걸 보고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건데 출처를 아무리 남겨도 원 저작권자가 허락을 하지 않는 이상 허감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무조건 불법입니다. 이건 꼭 명심하세요. 예시로 얼마 전에 한 여성 유튜버가 책 문구를 인용했다가 저작권 경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그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한 이유는 유튜브 측에서 저작권 경고 위반 3회를 받아서입니다. 저의 무지함으로 발생한 일이라 저작자에게 사갈 뜻을 전달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닌 건 쓰지 말아야 한다. 첫 번째, 노래나 TV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라디오 등등 몇 초 이상 쓰면 안 걸린다더라? 음짤은 이런 건 안 걸린다더라? 영상도 이렇게 쓰면 괜찮다더라? 책은 몇 줄 이겨까지는 읽어도 괜찮다더라? 들어보신 분 손 들어주세요. 손. 지금 손 들으신 분들은 모두 카더라 통신에 빠지신 겁니다. 카더라. 이렇게 카더라. 저렇게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 카더라. 이런 정보는 여러분도 제발 믿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셨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는 더더욱 안 하셨으면 합니다. 한 줄이든 두 줄이든 몇 줄이든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면 쓰면 안 됩니다. 리메이크하거나 편곡하거나 현장음이 들어가는 직행?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거다? 아닙니다. 모두 잘어낼 수 있습니다. 요즘엔 음악 커버나 리메이크 영상이 많은 게 인기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커버 영상은 서로 윈윈윈이 봐준다?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도 2차 창작물의 경우에는 수익을 나누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극이나 영화 또는 방송을 내가 직접 현장에서 촬영해서 찍은 경우도 저작권 침해가 되느냐? 묻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그것도 저작권 침해입니다. 연극, 영화, 방송 모두 저작물에 해당이 되니까 저작권 보호를 받고 있는 저작물들이고 내가 직접 촬영한 건 오히려 복지권, 공용권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내가 직접 찍었다 하더라도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은 아닙니다. 그것에 대한 저작권 가지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럼 절대 쓰지 마세요. 많은 영상들이 유튜브에 떠돌고 있으니까 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안 걸려요. 물론 안 걸릴 수 있죠. 유튜브 시스템이 모든 걸 잡아낼 수는 없으니 못 잡아내고 원 저작자가 그걸 찾아내지 못한다거나 자기의 창작물임을 증명하지 못해서 안 잡아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튜브에서 아직 안 걸리는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행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은 원리, 원칙을 따지고 저작권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 유튜버, 천만 유튜버도 그런 거 많이 쓰더라. 괜찮으면 쓰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 계시죠? 그건 지금 안 걸린 것 뿐이에요. 원 저작자가 그냥 안 잡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모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걸 괜찮다 해도 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채널을 실컷 선명 지켜놓고 편의점을 흘리지 말라는 법 없고 아무도 그걸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음 그 정도는 써도 돼요. 써도 될 거예요. 이렇게 두둥둥실하게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런 걸 막 쓰다가 나중에 진짜 대형 채널이 된 후에 사라지게 되면 내가 그거 책임을 져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함부로 해주시면 안 돼. 남의 것은 쓰면 안 된다. 명심하고 계셔야 합니다. 어떤 분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대세인 트롯 방송 주인공들을 똑같이 올렸는데 누구는 노래 부르는 걸 짧게 올렸는데도 걸리고 누구는 노래 부르는 걸 짧게 올리고 설명이나 자막으로 편집해서 같이 올리니까 안 걸리더라? 이건 구글이 형편성이 부족해서 그렇다. 또는 이렇게 하면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 어때요? 시험 때 두 명이 컨닝을 했는데 선생님이 한 명은 잡고 한 명은 못 잡았어요? 그럼 선생님이 형편성이 없는 거고 나머지 한 명은 잘못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선생님이 못 잡은 거지 둘 다 잘못한 거고 선생님이 형편성을 따진 문제가 아니죠. 구글의 AI는 계속 발전하고 있고 노래의 일정 부분 이상 영상도 정확하게 일치하면 바로 잡아냅니다. 영상을 반전한다거나 크기를 바꾼다거나 하면 못 잡아냅니다? AI가 계속 못 잡아냈까요? 언젠간 잡아내게 돼 있습니다. 몇 년 전 영상도 찾아내서 사라졌다는 분들 얘기 들어보셨죠? 편집하면 된다. 이건 원작을 내가 편집해서 새롭게 창조해 낸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건데 이거를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합니다. 저작권 자체가 저작권자에게 100% 다 있는 건데 듣고 보라고 만든 거면서 왜 못 쓰냐 하시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고양집을 팔지 않고 도시로 나왔어요. 근데 고양집 앞들에 과실 나무가 있는데 해마다 과일이 엄청 많이 열려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맨날 따먹었어요. 맨날 따먹는데 그래도 남아. 그래서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과일이 열릴 때마다 따먹다가 어느 날 우리 가족이 우리 나무의 나는 과일 따먹는 사람들 따먹지마 따먹다가 걸리면 다 절도야? 하고 경계 쳐놓고 못 따먹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이 순순히 알았어 안 따먹을게 할까요? 저거 다 따먹어도 남아도는데 혼자 먹으려고 저러냐. 못 먹으면 버릴 거면서 욕심부린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예요? 원래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과실 나무인데 그걸 의무적으로 나눠줄 필요도 없고 허락도 구하지 않고 먹는데 못 먹게 한다고 욕하는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물론 정당한 비평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일을 나눠먹든 썩혀버리든 원래의 주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예요.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먹다가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면 찝찝하게 그거 가지고 그런다. 이런 건 안 통해요. 저작권도 같은 개념이에요. 나 1초밖에 안 썼는데? 나 1초밖에 안 썼는데? 이런 건 안 통합니다. 무조건 허락을 먼저 부해야 합니다. 굳이 소송을 안 거는 거지 해도 되는 건 아니고 걸면 다 걸린다.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거 좀 썼다고 그러냐? 이렇게 하는 건 괜찮다.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크리니터가 되려는 사람이잖아요. 저희 모두 저작권자가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 영상을 찍어서 올리면 우리한테 저작권이 생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저작권자가 되는데 왜 남의 저작권을 인정해주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하고 내 저작권은 행사하겠다? 이건 너무 이기적인 것 같지 않나요? 저작권이 강해질수록 진짜 내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성장시키는 크리에이터들한테는 유리한 거예요. 짜집기 해서 편하게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이 없어지고 진짜 본인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수입 창출 불가와 저작권 침해를 동일하다고 보는 분이 있는데 내가 수입 창출이 되니까 난 저작권 침해를 안 한 거다? 이건 아닙니다. 어떤 노래를 짧게 짧게 쓰고 막 섞어서 변화를 많이 줘서 써서 안 걸린 거지 이게 저작권 침해를 안 한 게 아니고 그냥 안 걸린 거예요. 앞으로도 쭉 안 걸릴 수도 있지만 또 몇 년 뒤에 언젠가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쓰시는 거지 누군가 된다 안 된다 말해줄 수 없습니다. 내가 100만, 200만, 1000만 유튜버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해서 쭉 안 걸리고 쓸 수도 있지만 언젠가 걸려서 그렇게 성장시켜놓은 채널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장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유튜브의 컨텐트 아이디 시스템을 통한 자체 검열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두 번째로는 원 저작권자가 목격하고 신고하는 경우입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 내용을 클릭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채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아니다. 이런 문구를 보고 안심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저작권 위반 경고가 아니라는 거지 저작권 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작권 침해 영상을 저작권자가 발견하게 되면 두 가지 액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권 침해 영상 중단 요청이 있습니다.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면 요청 영상은 삭제가 되고 침해 채널은 저작권 위반 경고 1회를 받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는 90일 이내에 3회 경고를 받게 되며 채널이 영구 폐쇄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상은 유지하고 수입 창출은 안 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영상은 유지해서 저회수와 구독자 유입은 계속 증가할 수 있지만 수익은 저작권자가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게 되면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요. 조치 유형에는 첫 번째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해서 채널에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광고가 붙으면 그 수익이 저작권자에게로만 갈 뿐이에요. 두 번째로 문제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요. 콘텐츠 자르기, 음악 삭제, 음악 교체 또는 음악 음소거 이렇게 문제되는 부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수익 복무 네 번째 이의 제기 이 이의 제기는 신중히 하셔야 합니다. 타당한 이유 없이 이해를 제기하면 원 저작권자가 동영상 개시 중단을 결정하게 되면 경고 1회를 바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저작권의 개념과 저작권 침해 신고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 피해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은 저작권자가 소수고 저희 같은 대중이 다수이기 때문에 현재 저작권법이 너무 저작권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지 않느냐 하실 수 있어요 물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크리에이터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저희 모두가 저작권자가 될 사람들입니다. 이 점 꼭 명심하시고 모든 건 본인이 판단해서 쓰는 거고 그 판단의 결과는 나한테만 적용하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결정해서 나만 쓰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못된 정보를 절대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간혹 보면 어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 저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이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어떻게 돼요? 한 5초 이하로 쓰면 괜찮다던데 괜찮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엄청 유명한 채널이 있어요. 어 그 채널은 이런 거 저런 거 다 올려서 계속 뭐 1년이면 엄청 유명하게 활동하고 있던데 이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세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어 그래 맞아? 그럼 그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정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그렇게 대답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운영을 해오다가 그게 걸렸어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고 경고가 세 번 걸려서 채널까지 날라갔어요. 그 채널 엄청 유명해지고 성장이 됐는데 그러면 그 책임을 그분이 본인이 지겠어요? 그렇게 대답을 해준 여러분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 책임져 주실 수 있을까요? 잘못된 정보를 위해서 그렇게 그 사람이 바뀌었으면 모든 건 본인한테만 적용을 하라는 거 내가 100% 자신 있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면 본인한테만 적용을 하고 본인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된 정보 제발 알려주시면 할게요. 저도 조회수에 대한 열망이랑 구독자에 대한 열망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유행하는 수업 영상들 그런 것들도 좀 올리고 싶고 저도 떡상대만 하는 영상들을 제작해서 올리고 싶어요. 그런 유혹 저는 왜 없겠어요? 근데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안 하는 거거든요. 저작권에 대한 더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문구를 제가 더보기란에 넣어드릴게요. 거기에 궁금하신 내용들을 질의응답하시면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유튜브라는 치열한 경쟁세계로 발을 내디든 저를 포함한 모든 크리에이터 분들 올바른 정보, 상식, 지식을 가지고 멋진 채널로 성장하시길 응원합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세요. 크리크리 다음에도 유튜브를 하면서 알아주면 좋은 정보들을 발 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 안하신 분들은 구독도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좋아요도 누르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특히 이제 시작하시는 초보분들 따라와 따라와 속 시원하게 알고 계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